경상북도가 공무원은 물론 주민도 참여시켜서 폭설 피해 정밀 조사를 합니다. 이번 조사는 경북 북부권과 포항, 경주, 울진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26일까지 마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집계한 경북지역의 폭설 피해액은 8개 시군에 52억 원입니다. 한편 경상북도는 폭설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펴고 있습니다.